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체제가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가. 선거를 장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체제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바꿔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큰 체제 변화는 헌법을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장외의 시를 벌리더라도 선거가 장악되어 있으면 꼼짝 달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홍콩을 보시게 되면 홍콩이 여러분들 그거 하니까 홍콩을 제압하기 위해서 맨 먼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의회와 행정수반을 이러면 장악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일국 양재체제를 무너뜨릴 때 그 첫 단추가 뭡니까. 선거제도를 장악하거든요. 선거제도를 장악해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가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그러면 거의 뭐죠. 꼼짝 달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홍콩 사람들이 꼼짝 달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 모두가 죽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가장 성행할 때 사회주의 체제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이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구소련 소련의 여러분들 사회주의 시대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 개인이 하는 활동이 소설 읽기입니다. 안내 카레르라는 이런 여러분들 톨스토이 작품 같은 거 직장에서도 소설 읽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을 도피할 수 있으니까. 아마 소련에서 이른들 별장에 해당한 다차 같은 게 활성화된 것도 정치 권력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가운데 안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특정 지역과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대다수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는 읽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한 그게 지금 홍콩 사람들인 겁니다. 홍콩에 정치적으로 투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감방에 쳐넣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른들 그냥 해외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시민들은 그 사회에 살려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it 기술이 워낙 발전됐기 때문에 cctv라든지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지문 그리고 이제 각종 여러분들 모니터링 그런 기술들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이 발전됐기 때문에 과거에 1970년대나 이른들 반정부 투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 코리아 같은 걸 압박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옥죄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방송이 가장 탄압이 시작된 것이 제가 정확하게 그날을 기억하거든요. 2021년 7월부터거든요. 2021년 7월. 네. 2020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그냥 10분의 1 정도로 줄이거든요. 줄일 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날을.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아마 방통인 같은 데에서 구글 코리아에 요청을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꺾어버렸거든요. 아무도 되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지금은 하지만 이제 어느덧 정리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겠죠. 탄압이 계속 되니까 지금. 이 보시게 되면 체제가 바뀌게 되면 대다섯 사람들은 침묵을 하는 겁니다. 침묵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가들이 일부 있겠지만 그 활동가들도 세월이 감이 점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체제가 바뀌게 되면 대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이 글이 허시만 허시만 이름 썼던 exit voice and loyalty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의 체제가 바뀌게 되면 그 나라를 떠나든지 아니면 재앙하든지 아니면 충성하든지 대부분 사람들이 일부 선택한 것은 마지막에 로얄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고 순응하는 겁니다. 재앙은 안 하는 거죠. 왜 본인한테 바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 책은 아주 명저자죠. 기업과 조직과 국가에서 그런 격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리스판스 대응을 하는가 앨버트 허시만의 아주 잘 쓴 1970년 초에 나온 거죠.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나기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홍콩 사람들은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운신이 좀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홍콩 사람들은 영국과 특수한 관계이 있기 때문에 영국 특별 비자를 받은 경우도 많았고 홍콩인들 가운데 캐나다나 호주나 싱가포리나 미국을 떠난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소수인 거죠. 그리고 영어권 국가 출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떠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보이스는 아주 소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순응하고 체념해서 그냥 살아가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장기 집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 콩싱 홍콩의 아주 대부호였죠. 이게 2015년 기사입니다. 시진핑이 이런데 2012년에 권력을 잡아 가지고 재호니까 리 콩싱이라는 사람이 읽은 거죠.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이때부터 이런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은 특히 홍콩의 재계에서도 부의 풍향계 1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인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2012년에 등장하고 2015년이니까 최초의 여러분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2014년에 발생했는데 2014년 최초의 홍콩의 민주화 시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산을 매각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장기 집권 체제가 되겠구나. 굉장히 앞선 거죠. 2012년에 시진핑이 집권하고 2015년에 벌써 그 판단을 내려서 2013년부터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 당시 87년에 2015년에 홍콩에 있는 장강그룹의 지주사의 등록지를 조시의 피난체인 케이먼 제도로 옮기고 그다음에 자산을 이렇게 매각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리 칭싱의 홍콩 탈출 사실은 중국 공상당 탈출을 뜻한다. 뭐 다른 재벌들은 다 이렇게 그냥 협력해 가지고 살아남았겠지만 이분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 공상당 주석에 취임하기 직전이었던 시진핑의 요청 친중공인물을 행정장관의 여러분들 좀 지지해달라 그걸 거부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2014년이거든요. 2014년부터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홍콩의 민주화 시기는 범시민들이 이런 참여한 그런 것이지만 결국 중국 당국에서 다 제압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수준의 이런 저항을 가지고는 이 소위 선거 부정 세력들을 역주행시키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미 기백이 없는 겁니다. 본인의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그런 용기나 기백이나 희생이나 헌신이 없어진 겁니다. 홍콩 사람들이 이 같은 여름 열렬한 여름 참여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다 제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해결될 가능성이 미래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저 그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콩이라든지 예타 국가들의 이런 저항을 미뤄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든 신분들 개발연대를 살았고 저항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저항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고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늙은 거고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겁니다. 홍콩의 젊은이들은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겁니다. 비판적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대들었지만 전부 다 제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제압이 됐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여러분들 부정선거 문제는 해결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20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런 감을 잡는 겁니다. 이게 홍콩을 떠나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앞섰던 사람인 거죠. 앞섰고 이 기사가 2015년이고 2022년을 보시게 되면 또 그때 여러분들 홍콩의 고급 아파트를 대거 여러분들 매각하는 그게 시진핑 장기 집권하 중국 홍콩의 미래가 없다. 그게 이미 많은 자산을 매각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30식으로 2022년도 여러분들 소위 리 칸싱 회장이 또 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빨리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했으니까 급하게 매물 낸 거죠. 이게 2022년 기사고 시진핑 집권 첫 해부터 매각하는 그러니까 촉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중국의 돈을 빼가지고 영국이나 유럽 같은데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다 투자를 한 시주석이 취임한 첫 해인 2013년부터 중국 대륙과 홍콩 내 자산을 줄줄이 처분해 가지고 2018년까지 팔아치운 자산이 200억 달러 규모에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2년이고 2023년에 또 팔아 냅니다. 2023년에도 홍콩 갓부 리 칸싱 돈의 흐름을 미리 알려주는 풍양계로 통하는 인물인데 이번 분양가 파격 할인이 홍콩 부동산 침체에 신호탄이 될 것을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보시게 되면 그래도 홍콩은 영어권 국가에 좀 옮기는 게 참 쉽죠. 어디를 가더라도 영어를 잘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재벌들이야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외 사업체도 많고 그다음에 또 새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유착해 가지고 조금씩 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중산층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중산층들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그런데 우리는 홍콩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로열 입을 다물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 체제가 변혁을 맞이할 때는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아주 앞섰던 인물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참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이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김정은이 보시기 바랍니다. 동포도를 얼마나 여러분들 억압합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권력이란 것이 힘이 있는 거죠. 이익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수탈 안 안 됐냐. 악착 같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